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4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헬기와 병력을 투입해 지원했습니다. 유지은 기자가 긴박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강원도 양구. 사흘째 이어지는 산불로 720헥타르, 축구장 1,014배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군 병력이 대거 투입돼 불씨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울진에 투입된 병력의 규모는 12일 기준 군 헬기 14대와 병력 200명. 바람이 거세고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계속 이동하면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장병들은 안전에 유의하며 산불 진화 완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언덕을 오가며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는 장병들. 등짐 펌프에 물이 떨어지자 수통의 물까지 잔불 제거에 사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양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적 재난인 양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잔불 진화 작업과 방아지대 작업을 통하여 2차 화재 발생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민, 관, 군, 그리고 경위, 소방이 합동하여 양군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화를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시간 동안 이어진 산불은 완전히 진화됐지만 우리 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육군 21사단 장병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구 산불 진화 현장에서 국방뉴스 유지훈 입니다.